모모 영웅 자 저희 두 명의 보컬 마스터가 우리 연습생 친구들의 플레이리스트를 찾으러 떠납니다 이명 프리플리죠? 플래닛 플레이리스트 그리고 저희 조합 뭐죠? 유레카 유승훈 김태레의 유레카 조합입니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안녕하세요 플래닛 플레이리스트 저는 유레카라고 유레카 좋아 반겼습니다. 이름 잘 지웠다. 해질녘이니까 해질녘의 듣기 좋은 노래 하나 추천해 주십시오. 해질녘의 듣기 좋은 노래? 저는 그 스위치라는 곡이에요. 어머! 스위치! 스위치! 오케이! 짧게 한 소절을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캠든 씨? 오케이! 오케이! 진짜 한 소절만! 진짜 한 소절만 했어. 오케이. 저는 폴킴 님의 모든 날 모든 순간이 떠오르더라고요. 원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. 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다하니까 영향으로 리치. 리킹. 마지막으로 하나 또 한국 시! 무룬파이코. 마룬파이코. geben 보이즈 플래닛에 이런 인재들이 참 많습니다 시청률 72.25%에 유레카 팀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! 유레카 팀 저희는 지금 다른 연습생분들을 찾아다니고 있는데요 혹시 뭐하러 오셨죠? 저 셋탁 좀 했어요 어! 세탁? 스타크리에이터님들이 세탁을 할 때 들을 수 있는 노래 암버터의 앙가드죠 I'm got a rap 먹이 시작되기 전 가장 강렬한 감각을 즐겨 Now it's my show trying 진짜 강렬한 키스야 I'm got a rap 먹이 시작되기 전 깔장 깔.. 칼 닦는 나무거든요 바이올린이 아니에요 손이 부잖아요 지금 유리강 빰따따따 빰따따따 우리의 K센터 한 빛나 항상 빛나 혹시 본인처럼 빛나는 노래가 하나 있으실까요? 지금 합숙소에 있는 동안에 듣고 싶었던 노래가 있었는데 전상근 가수님의 사랑이란 멜론은 없어 라는 노래 되게 좋아해서 그러면 혹시 한 소절 가능할까요? 사랑이란 멜론은 없어 와 한유진 씨 혹시 스타크리에이터님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무엇인가요? 지웅이 형을 이어서 부러옵니다 지웅이 형을 이어서 부러옵니다 이 꽃 내가 여기 있어줘서 크게 너라서 가끔 내 어깨에 가만히 기대주어서 나를 잊잖아 정말 빈틈없이 행복해 너를 따라서 시간은 흡 흡 인생의 컷을 저희 둘이 한번 찍어볼까요? 흥 승헌이 형 사진 처음 찍어보거든요 컨셉츄얼하게 찍어 보겠습니다 네 좋아요 작좌 정현이 형 오늘 자세가 상당히 그리기하네요 정현이 형 모르고 쭉 이렇게 잘 찍을 수 없거든요 그쵸? 보이시나요? 네 이렇게 저희 차선 도움을 잘 나왔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타코토의 연습생 또 왔네 스타 크리에이터님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노래가 있어요 아 역시 슈퍼차죠 슈퍼차죠 한 번 틀면 잊지 못해요 그쵸 밤에 잠이 없어 계속 슈퍼 못 쳤어요 그래서 슈퍼차죠 슈퍼 슈퍼차죠 와 너무 귀여워 노래 잘하는 직장생 친구들이 정말 많죠 여러분? 기장 언니 너무 재밌었고 네 너무 재밌었어요 저희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맞습니다 저희 둘의 노래를 안 들어볼 수 없겠죠 맞죠 저희 둘의 조합을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꽃잎이 번지면 당신께도 새로운 봄이 오겠죠 시간이 걸려도 그대 반드시 행복해지세요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시청률 72.25%의 유레카TV였습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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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